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51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곧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노후를 위한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중요시하게 여기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역시나 노후를 준비하고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하게 솔루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분 우리 시청자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차익보다는 수익 특히나 현금 흐름을 좀 더 중요시하는 분 같습니다. 일단 사례 정리부터 해드리면서 솔루션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시네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셔서 그런데 노후를 지금 아무래도 50세가 지금 넘으신 분이라 얼마 안 있으면 또 은퇴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노후에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분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부동산 특히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계획을 하면 좋을지 바로 이런 부분을 좀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지금 현재 기준 6억 원 정도 이내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이 예산 가지고도 현금 흐름 창출할 수 있는 바로 솔루션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하면 저희가 여러 상품 지역 타이밍 상당히 검토해야 될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주택 기준 특히나 우리가 투자 기준과 주택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오해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와 진실 사이에 바로 이 틈바구니에 껴있는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 주택 기준으로 투자나 매수를 하시는 분들 이게 의견을 좀 나눠 들어보면 가장 기본은 거주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유는 분명히 나 이거 사면 돈을 벌고 수익을 이만큼 목적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현장에 그런 물건이나 아니면 현장에 직접 또 이런 상담을 받고 나서 바로 나오시는 답변이 뭐냐. 몇 년 뒤에 혹시라도 내가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거주와 투자에 대한 기준을 같은 컨셉에 혼용을 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얘기를 하면 투자는 원칙적으로 바로 이익이 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잘못되면 손해가 난다는 원칙은 있지만 그러면 투자는 결국은 수익이 나면 어떤 수익이냐. 제가 보통 부동산 투자의 수익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건 임대 수익 아니면 시세 차익. 그래서 수익형과 차익형 딱 두 가지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 그게 기본은 맞습니다만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익형 안에서도 자본 차익형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그냥 가만히 투자해놓고 시간에 의해서 월세 받으면 임대 수익. 시간이 한 10년 보유했다 보니까 산 것보다 내가 10년 뒤에 파니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와서 시세 차이. 그런데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자본 수익 같은 경우는 시간의 개념 없이요. 내가 투자해놓은 그 해당 물건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에 따라서 시간에 관계없이 자본이 상승을 하는.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임야를 사셨는데 임야 사셨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임야 사 놓고 3개월 뒤에 개발을 시키는데 이거를 임야가 아니라 밭이나 우리가 농지 쪽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건축을 한 대지 쪽으로 변화를 주면요. 그냥 가격이 변화를 준 날로부터 몇 배? 작게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자본 수익이 되는데 자본 수익이 그러면 돈은 많이 벌지 않냐?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 쪽이나 자본 수익하는 분들은 누가 끼냐? 여기가 다 전문가들이 낀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일반 분들은요. 세 번째 수익, 자본 수익을 쳐다보고는 쉽지만 못 들어가는 이유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방송에서도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 플러스 시세 차익 그래서 이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먼저 임대 수익을 운영을 해서 현금 흐름을 더 많이 만드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보유하다 보면 나중에 매도할 때 바로 이 시세 차익 보는 이 두 마리 토끼를 하는데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조금 요즘 유식한 경제용으로 인플레이션 해치라는 부분이 이게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과거 한 30년 전에 화폐 갖고 있는 그때 천 원짜리가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보면 만 원 이상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실 정도로 바로 이러한 인플레이션 해치도 상승한다는 거를 좀 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 제가 아까 오해와 진실이라는 얘기 좀 드렸죠. 이게 뭐냐. 바로 그냥 주택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여기에 거주 쪽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은 손해를 보신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이분들은 직접 거주를 하시니까 무엇만 생각하냐면 시세 차익을 보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제가 오해가 왜 오해냐. 투자가 아니고 거주를 하시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투자 관점이 아닌 거주 관점.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서 하니까 구조는 어떻고 방향은 어떻고 내가 또 생활하기에 얼마나 편리한가를 1순위로 보십니다. 그런데 투자 쪽으로 보는 포인트는 거주 만족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부동산을 매수를 했을 때 몇 년 뒤에 얼마나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100사람이 이 물건을 살려고 모여드는지 바로 그러한 수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미래가치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바로 그런 가치가 있는 거를 볼 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거주 쪽에 편중을 드신 분들은 미래가치를 보기는 커녕 일단 오늘 현재 내가 생활이 편리한 것에 포커스가 되고 그래서 타이밍으로 보면 주택 구매하시고 거주 기준은 현재를 보는 관점이고 투자 쪽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미래를 보고 매수하시는 바로 여기서 오해와 진실이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원칙 제가 다시 한 번 또 반복을 해드릴게요. 당연한 얘기지만 황금성인데 요즘 숫자 누름에 조심하십시오. 숫자, 수익률. 어떤 거를 샀더니 수익률 6%가 되더라 어떤 거는 7%가 되더라 어떤 건 10%가 되더라 이거 숫자 누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배경은 바로 이 숫자 누름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바로 이 황금성. 이걸 나중에 내가 팔게 되면 팔릴 수 있는 물건인지 갖고 있어서 팔지 못하는 물건은요.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황금성. 나중에 내가 타이밍상 매도를 할 때 팔릴 수 있는 물건. 가격이 얼마나 상승되는 건 둘째 문제고요. 팔릴 수 있는 물건인지 황금성에 포커스. 두 번째,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 사정이 좋아진다? 아닙니다. 점점점 저성장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오랜 기간 동안 투자보다는 오히려 현금 흐름 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1인 가구가 결국은 인구가 저출산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도 미래 트렌드 부동산을 쫓아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바로 1, 2인 가구가 점점 급증하기 때문에 부동산도 바로 트렌드 있는 부동산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현금 흐름 기준으로 보면 결국 임대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임대가 나가려면 인구가 결국은 임대 수요가 있는 쪽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인구가 없어. 그러면 이런 데 들어가시면 임대 수익은커녕 나중에 환금 팔지도 못하는 물건이 된다는 점 꼭 좀 명심하시고요. 오늘 좀 결론을 조금 내드릴게요. 현금 흐름 지금 원하시는 게 현금 흐름 노후에 안정적으로 가시는 기준은요. 일단 상품 기준으로는 꼬마 빌딩 제가 요즘 계속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얘기하는 바로 이런 기준 그러면 이 부분은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좀 동시에 누려보는 컨셉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완전 주택 기준이긴 합니다만 원룸 빌딩 이게 1, 2인 가구를 준비하고 있는 원룸 빌딩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월세 수익 현금 흐름이 가장 또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원룸 빌딩 쪽도 컨셉을 잡아주시고요. 세 번째는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땐 또 불안전한 일인데 이 조건이 하나가 바로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그것도 신축 새 거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승산이 있다 얘기를 좀 드리겠고 마지막은 혹시 뭐 요즘 워낙 구매하시는 이 아이템 상품을 보시면 아파트인데 요즘 아시지만 인구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이거 대중대형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형대로 좀 가시라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상품별로 좀 나눠봤는데 여러분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감안하실 때 자기 규모에 맞는 이런 사이즈나 또 지역 선정을 잘만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현금 흐름 창출할 수 있는 이 솔루션 되니까 이런 점 잘 감안하시고 적극 이런 부분들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